색깔로도 구분이 되고 섞어 형태로 해도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음향으로도 구분이 되고 색깔로도 구분이 되기 때문에 보철물이 본을 뜨는 방식보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잘 맞더라 이런 케이스는 아주아주 자주 하는 거지만 이거는 워낙 심했던 케이스라 제가 좀 인상이 남아가지고 스캔한 것도 보여드리고 이 정도도 가능하다 지열만 잘 시키면 지열은 보통 이렇게 심하게 막 레이저나 보비로 이렇게 잇몸을 잘라내지 않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레이저로 하는 경우 아니면 아니면 풀업하면서 잇몸이 건드려서 피가 나는 경우는 정말 잇몸이 아주 안 좋아서 계속 블리딩이 되는 경우 아니면 대부분 한 10분만 기다리면 지열이 되더라고요 10분 동안 뭐 하느냐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스캔하고 계시면 돼요 스캔하고 뭐 하다 보면은 10분 가거든요